안녕하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우리는 새해 아침에 떡국 대신에 저희 남편과 씨유 마트 가니까 새임에 잔치국수. 새임에 잔치국수가 있더라구요. 우리는 떡국 대신에 새임에 잔치국수와 김치로 저희 남편과 제가 먹고 있습니다. 먹어볼께요. 국수 왜요? 내가 다 못 먹어요. 저희 남편이 내가 돼지인 줄 아는가 저보고 또 이렇게 덜어 주네요. 식당에 잔치국수랑 맛이 좀 비슷하네요. 우리는 떡국 대신에 잔치국수를 남편과 먹고 있습니다. 김치를 함께 얹혀가지고 한번 먹어볼께요. 전화 명절이 됐습니다. 아 뜨거워. 닭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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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도가 저희 남편 덜어둔 국가에 제가 다 먹었어요. 남편은 국물만 먹네예. 쌤에 다치국수도 있는 줄 몰라서예. 요즘에는 세상이 참 좋네예. 국물도 메르치 다시 물 끓여낸 국물맛입니다. 아주 시원합니다. 아 맛있다. 우리는 설날 아침에 국수로 떼었습니다. 모두들 즐거운 명절들 잘 보내세요. 잘 보내시고 가족들과 덕담도 나누시고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